안녕하세요. VCA 코리아 피터팬 쥬니어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시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연 관람 전 더 좋은 공연을 위한 관람 엔티켓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연장 네번에는 어떤한 음식과 음료수 그리고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번째 공연시에는 개인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이 공지됩니다. 세번째 공연시에는 개인핸드폰을 꼭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네번째 공연장 안에서는 항상 조심히 걸어주세요. 다섯번째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주세요. 여섯번째 공연 후 모든 학생들은 사용한 이상을 스태프분들께 제출해주세요. 즐거운 공연 관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She'll be waiting at the door, we won't be lonely anymore since Wendy, lovely Wendy, is here to stay. We have a mother, at last we have a mother.